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쓴 글을 읽다가 제가 아주 마음에 와 닿는 말 한마디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70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현대보금주의 교회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이 없다. 좀 더 평범한 표현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이 사람을 놀라게 하는 일이 없다. 매우 심각한 부분을 꼬집는 말입니다. 현대교회가 하나님의 일면만을 가르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유하시고 인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항상 싸매워주시고 죄를 백번 천번 범해도 그저 씻어주시기만 하시는 너무너무 마음이 좋은 하나님만 계속 가르치고 진노하시고 나무라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일면만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버릇없는 애들처럼 되어버렸어요. 매를 들지 못하는 엄마 마음이 약해서 욕 한번 못하는 부모 밑에 자라는 애는 버릇없는 애가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들이 오늘 교회가 그런 현상으로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꼬집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이나 화를 내시는 하나님 얼마나 징계하시는 하나님 참 부담스럽죠. 그 이야기만 계속 듣는다면 참 힘들 거예요. 저는 어려서 항상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만 듣고 자랐기 때문에 약간 공포증을 늘 마음에 갖고 살았습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늘 마음이 그냥 도사되어지는 이런 것을 자주 느꼈어요. 그거는 또 그쪽대로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오늘 교회에서는 너무 또 좋은 하나님만 가르쳐가지고 우리가 병이 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눈에 노기를 띄고 채찍을 휘두르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참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냐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입에서 여러분 다른 성경 보세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뱀이라고 하는 욕이 나오며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욕이 나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왕을 보고 요새끼야라고 말합니까 야 하나님이 그 정도로 화를 내시고 듣기 거북한 욕을 하실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일면도 늘 참 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셔서 진노하시는 일면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냐고 항상 찾아야 될 아버지의 하나님으로서도 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지만 무서운 눈초리로 우리를 뚫어보시며 잘못할 때는 채찍을 드시고 사정없이 때리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늘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채찍을 휘두르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의 영광을 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한 것을 집중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을 집중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하고 다른 세 복음사하고는 상당히 내용상 차이가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자주 드나드신 것으로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도 예수님이 복음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세 번 정도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냈다고 하는 기록들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견에 가서 6월절을 지키는 장면들을 보신 것이 다른 복음사에는 3년 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그 장면을 보시고 채찍을 들고 성견을 정결케 하신 사건으로 우리는 읽게 됩니다마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초반기에 벌써 예루살렘에 가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두 번을 성견에 들어가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첫 번째 주님이 하신 사건을 우리는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서 20마일 이내에 있는 유대나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견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경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마일 안에 있는 사람들만 성견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원하는 사람은 유대나라 각지 어느 구석에 살던지 간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 6월절을 지키기를 소망하고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교포들도 평생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견에서 6월절을 지키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틈틈이 모아 놓은 돈 저축해 놓은 돈을 잘 아껴서 참 나중에 여행비가 마련되면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한때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인파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220만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20만 이상의 인파가 그 좁은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성견을 들락거렸다고 한 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요즘 우리 가을철에 설악산 공원에 드나드는 인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성견에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사람들은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글쎄 거룩하게 말해서 헌금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그저 자기가 쓰던 돈을 마음대로 내면 편하겠지만 더 그 성견에 내는 돈은 거룩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성견 안에서만 통용되는 화폐가 따로 있었습니다. 동견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에 살던 사람은 로마 화폐를 들고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성견 화폐로 바꿔야 돼요. 헬라에 살던 사람은 헬라의 화폐를 들고 오겠죠. 이집트에 사는 사람 이집트에 화폐를 들고 올 것이고 그 당시에 화폐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집의 지역 따라서 통용되는 화폐 단위가 있었는데 그것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화폐로 바꿔야 돼요. 요사의 말로 말하면 환전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재물을 끌고 옵니다. 짐승을 끌고 온단 말이에요. 비둘기를 잡아오는 사람도 안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죠.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 아니면 소를 끌고 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 재물을 끌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더욱이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짐승을 끌고 여행하는 일이 번거롭고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결국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 환전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요사의 말하면 저 공항에 있는 돈 바꿔주는 은행이죠. 그런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먼데 있는 사람이 짐승을 직접 끌고 올 필요가 없이 돈만 가지고 오면 성전 안에서 짐승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돈 바꾸는 환전소가 있고 짐승을 살 수 있는 거래소가 성전 안에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내방객들로 인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을 눈으로 본 유대나라 종교 지도자들은 금방 마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수익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계산이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그 계산으로 인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 놀라운 재산에 마음이 끌려버리자 야 우리가 이렇게 어리섭게 할 일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도모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실이 약간 간단하죠. 거룩한 성전을 개축하고 거룩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다. 또 많은 내방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이 많다. 여러 가지 구실을 내가지고 돈 필요하다. 이렇게 구실을 내세우고는 이제 돈 버는 일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돈벌이가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 뜰에는 약 14에이커 우리나라 평수로 말하면 18,000평 되는 뜰이 있습니다. 그 뜰을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만이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할 때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곳에만 들어갑니다. 그 다른 유대인들 들어가는 곳은 못 들어갑니다. 그 이방인들, 그것들을 시장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들은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대리석을 붙여서 만든 난관, 베란다가 있어요. 그리고 베란다를 바치는 네 줄로 된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 베란다 밑에는 그늘이 지기 마련이고 따가운 햇살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빙 돌아가면서 그 난관 밑으로 장사꾼들이 앉아서 한쪽에는 돈 바꾸는 곳, 한쪽에는 비둘기 파는 곳, 한쪽에는 양 파는 곳, 이렇게 해서 시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곳이 그냥 시장바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요.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돈이 들어오는데, 수입이 처음에는 1억이다. 그러면 1억 가지고는 나중에는 차지 않죠. 제일 무서운 것은 이 돈의 욕심 아닙니까? 절대 만족이 없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돈은 벌수록 손에 넣을수록 미친 개처럼 헐떡이게 만든다? 그래요. 이거는 뭐 끝이 없어요. 그러니 유대 지도자들이 돈 맛을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1억이 들어와도 와! 이랬는데 나중에는 점점 돈 욕심이 많아지니까 그것 가지고 되나요? 그럼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세상 화폐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성전 화폐를 바꿀 때 환전할 때 환율의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주 적절한 이문만 챙겨서 바꾸어주던 것이 나중에는 돈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10만원짜리를 내면 그 10만원짜리에 해당되는 화폐가 돌아와야 되는데 10만원짜리는 내고 돌아오는 화폐는 한 5만원짜리 정도 상당의 화폐만 돌아온다. 이러면 나머지 5만원 이금을 챙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율을 엄청나게 조작해가지고 이문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한 사람당 성전 화폐로 반세계를 내야 됩니다. 반세계를 하면 그 당시에 노동자가 이틀 일에서 버는 돈입니다. 그러니 요사이 여러분 하루에 4만원 번다고 하면 이틀 일에서 8만원 벌지 않습니까? 8만원 정도의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것이고 쉽지 않죠. 그 정도로 하는데 반세계를. 그러나 실제로 다른 화폐를 가지고 오는 사람은 8만원 정도만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환율 바꾸다 보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만원, 12만원, 10만원 15만원을 넣고 겨우 반세계를짜리 성전 화폐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차액을 삼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은 거죠. 그리고 더 지독한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짐승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사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그 짐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일련된 수양 아니면 수염소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기들은 정성껏 골라가지고 깨끗한 것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면 성전의 소위 검역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조사하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짐승을 조사를 합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흠이 없는 놈을 가지고 와도 티를 뜯으려면 끝이 없죠. 발가락에 똥이 묻었다 아니면 꼬리에 털이 좀 빠졌다 티를 뜯으면 거기에 패스될 만한 짐승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밖에서 쌍값에 아니면 자기 집에 있는 짐승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든지 티를 뜯어서 통과를 못 시키게 만들고 성전 안에 있는 짐승을 사면 많이 허물이 있고 많이 하자가 있어도 눈 딱 감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골치 아프게 밖에서 짐승 끌고 들어갈 거 있어요. 성전 안에서 사야지. 그러면 성전 안에서 사면 제 값에 사면 좋죠. 기록에 보면 어떤 때는 밖에서 사는 그 짐승 값의 16배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많은 짜리를 사고 들어오면 그저 충분히 될 사람이 너무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결국은 성전 안에서 울미 결자 먹기로 사게 되면 16만 원을 주고 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5만 원은 누가 챙기는 것입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챙기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방법이나 또 순진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방법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요즘 우리 신문을 보면서 얼마나 탄식하고 얼마나 답답해하고 그렇습니까? 내가 뭐 다른 이야기 안 하겠어요?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면요. 똑같아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절대 부패한 사람들의 표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중이 없었어요. 예배도 뒷전이었습니다. 돈 벌기에 혈안이 된 그들에게는 어느 것도 귀에 들어오는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산다고 늘 사람들 앞에서 위선을 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델이었습니다. 얼마나 돈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는지 돈 사랑한다. 성경에 보면 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을 날마다 가르치는 율법사들은 예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 마음 속에 탐욕이 가득해서 마치 무덤 안에 있는 썩은 시체가 있듯이 겉으로는 번지르라지만 속에는 탐욕이 가득해서 과부들의 머리에 있는 뒷불까지 욕심을 낼 만큼 돈밖에 모르는 아주 우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 세력을 지고 앉아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등을 처먹고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돈 없어가지고 참 이거 반세계를 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은 얼마나 천덕구르기였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대나라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은 날마다 성견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죠? 거기에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거기서 소리를 친들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니오하고 아무리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리겠습니까? 그러니 역부족이니까 좌절을 하고 용기가 없으니까 겁을 집어먹고 말 한마디 못하고 냉가슴만 앓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을 맞아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4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시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안전 것을 모아시고 보시고 주님은 보셨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말 못했어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보고는 말 한마디 하다가는 자기의 생min이 위험한 줄 알고 다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서 모욕을 당하고 주의 거룩한 예배가 더러워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사람들은 다 비실비실 피하고 못 본 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절대 피할 수가 없죠. 모른 채 할 수 없죠. 드디어 주님은 녹근으로 채찍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는 막대기 같은 거 무기 같은 거는 못 들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녹근을 어디서 구하셨는지 아니면 자기 그냥 허리에 맺던 끈을 풀었는지 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녹근으로 채찍을 만들어가 손에 쥐고는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때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15절 녹근으로 채찍을 만드사 남자나 여자나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그랬나요? 아니죠. 사람은 손 안 대였어요. 뭘? 어떻게 했어요? 양이나 소 짐승들만 쫓아내세요. 짐승들 쫓아내도 나중에 다 도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거 도망한가요? 그러니까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환전하는 사람들 돈을 쏟으시며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얼마나 하나 주님께서 화가 나서 그랬겠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을 가지고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비둘기는 요 많은 무슨 세 장에 넣어가지고 팔지 않았겠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막 세 장을 열어가지고 처음 날려 보냈다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나 하죠.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라. 주님이 화가 나셔도 얼마나 본별력 있게 처리를 하셨는지 몰라요. 때려도 짐승들만 때려서 쫓아내고 또 도로 찾을 수 없는 새들은 그대로 두고 가지고 와라 그러고 참 주님이 하신 거 보면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3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6월절 때 성전을 청결케 하실 때는 사람 때렸습니다. 몰아냈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보면 매매하는 모든 데를 내가 쫓으셨다고 그랬어요. 뭐 쫓을 때 안 나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가라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막 쫓아내버렸어요. 참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대백화점 안에 들어가서 녹근을 들고 이 모리배들 마른 바겐세일이라고 하면서 원가 올려가지고 20% 깎아가지고 팔아먹는 이 못된 것들하고 막 휘두르면서 쫓으면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아마 어떻게 매맞아 죽어서 나중에는 뼈도 못 줄일지 뭐. 어대감이 그래. 돈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을 대항하려면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초라한 시골 청년 예수가 혼자서 그것도 무슨 뭐 칼을 손에 든 것도 아니고 녹근요. 짐승들 갈 때 톡톡 치느니 녹근 하나 들고 막 이러시는데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전부 벌벌 떨면서 도망가고 한 사람도 예수님에게 대적을 못했어요. 대항을 못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 자리에 무엇이 나타난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분노하시는 얼굴을 보는 자마다 봉포에 질려버렸습니다. 그의 나무라는 말씀 한마디 듣는 자들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감히 얼굴을 들고 그분을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돈상이 뒤집어져서 돈이 막 온바닥에 흩어지고 짐승들은 저 문쪽으로 막 그냥 몰려가지고 도망을 가도 그거 다가가면서 잡을 생각이 없었고 엎어진 돈을 다시 주워 담을 생각이 없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왜 사람들이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진노하심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가 있습니까? 더욱이 예수님은 상을 뒤집어 푸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또 마태복음에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도덕몸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하고 소리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유대나라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공적으로 부르면 그 사람은 신성 모독죄에 걸리고 끌어다가 돈을 쳐 죽여도 아무도 말 못하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신성 모독죄 참남한 참남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어찌 감히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놓느냐 하고 소리치면서 휘두를 때 진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을 눈앞에 보고 그 당시에 제자들은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 하나를 기억했다고 했습니다.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사야 69장 9절에 있는 예수님이 세상에 나시기 전 수천년 적어도 천년 이상 천년 이전에 다위선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면 그 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너무 지극해서 그 열심 때문에 상 키움을 받을 것이라는 명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바로 성취되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다고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무슨 뜻입니까? 천천히 보세요. 삼킨다 하는 말은 불태운다 한 뜻도 되고요. 또 삼킨다 하는 말은 망하게 한다는 말도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좀 바꿔볼까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삼킴을 받았다 망했다 하는 말이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열심 때문에 신세 망쳤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내놓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진의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은 누가 죽입니까? 자기가 죽었죠? 그러나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주님은 죽으실 것이오.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부활하면 부활하는 그날부터 드디어 성전에서 6월절마다 예배드리는 이런 예식과 성전 건물은 다 소용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그때부터 영으로 세상에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나아가면 오두막집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고 예루살렘에 굳이 갈 필요가 없이 어디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예수님은 영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배 시대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내가 부활한 다음에 너희에게 이 놀라운 예배의 시대를 열어주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으로 이 자리에 계시고 영으로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영으로 가난한 자와도 끼시고 두세 사람이 모였던 수천명이 모였던 주님이 그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임하시는 영광스러운 시대가 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모두 6월절이 되면 예루살림을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어디서나 영광을 받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영으로 참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이제 이 예배가 견질되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갖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미국 같은 데 가보세요 한 5천명 모여도 대교회라고 하잖아요 그 안에 보면 서로 교회 안에서 돈 때문에 이 건 싸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서로 밥 먹었는지 모릅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는 누가 한다 교회 안에 모여서 누가 한다 뭐 얼마가 남난더라 먹은 누구 백으로 저런 자리를 잡았다 뭐 이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법석을 듭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보시면서 주님이 노꾼을 들고 때리지 않겠어요? 우리 그러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내 마음 완전히 비우고 돈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조심하고 오직 주님에게만 내 마음을 온연히 드리기 위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돌아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쳐 24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예배의 예배의 축복 예배의 영광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